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건 한마디로 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즉 꿈과 기능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기능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 기능이 초라해지냐면 꿈꾸는 것도 없는데 기능을 배우고 있을 때 그것만큼 우리의 소중한 기능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능을 배우기 전에 가상으로 하나의 꿈을 상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애플의 맥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어디까지나 상상이에요 맥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윈도우 컴퓨터를 쓸 일이 생긴다고 한번 쳐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를 살까 말까 고민이 엄청나게 되겠죠 사자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집도 너무 비좁아서 요즘처럼 부동산이 제일 비싼 시대에는 컴퓨터를 하나 들여넣는 것 자체가 공간을 생각했을 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?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? 원격 제어를 통해서 잠깐 쓰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끄면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컴퓨터를 장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을 해준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잠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컴퓨터 한 대를 AWS에서 빌려서 사용해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필요한 여러 지식과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윈도우 컴퓨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다 치셔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몰입하신다면 그 몰입이 강할수록 이 수업이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해불하심 바랍 발족 osing acids amer Multip 가 重要 보